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 통합 CMS 개발사항 5 회원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리스트, 회원 구매 내역 리스트, 결제 내역, 포인트 내역, 세금 계산서, 이메일 보내기 등의 일반적인 회원 관리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회원 관리 부분에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네, CMS이기 때문에 뭐 결제 내역, 포인트 내역,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에 대한 이것도 재화죠. 예를 들어서 디지털 콘텐츠를 사서 포인트가 10% 적립이 됐어요. 아니면 오프로든 이벤트를 통해서 더 많이 적립이 됐으면 얘를 어떤 쇼핑몰에서 상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 쿠폰이든 다른 형태의 또 그런 부분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등급제도 될 수 있고 회원 관리에 대해서 등급도 되고 이력에 대한 부분을 또 일반적인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라고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